안녕하세요 여러분! 오늘은 닭볶음튀김 계란 단무지 맛있게 먹었죠? 그리고 참기름이 잘 어울려요 참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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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 초콜릿 오징어 바삭바삭 와아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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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너무 맛있어요 아삭아삭 오징어 크림을 비벼 먹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면은 지금 만들어내여요 면은 너무 잘 어울려요 맵게가 좋아요 면은 꼭 먹고 싶어요 면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치즈볼 매운소스 오징어 아삭아삭 마시멜로우 설탕 시원한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